얘들 잡고있어요 1셋 됐어요 이거 하나 잡아요 오케이 빠져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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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에 제 스티키 탱코 딜해요 탱코 딜해요 피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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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고 이거 못 붙어 잡으시다 오케이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나이스 땡큐 오케이 들어가요 저 들어 올라가요 저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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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레이브 던졌어 이거 적 스티키에요 이거 안 좋은데 SSS 저 스모크방 피어스 피어스 저희 바닥이에요 적바닥도 있어요 빠져서 싸우세요 빠져서 싸우세요 클레이브 나 우적 나 우적 힐 줘야 돼 나 힐 줘야 돼요 적 좀 안돼 힐이 앞에 메이스부터 피어스 클레이브 아이고 저 힐 저 힐 앞에 메이스부터 피스타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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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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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됐고 클레이브 루우덴 이거 나 큰일 났다 클레이브 아니 아 피스타딜 지금 하드 푸시 하드 푸시 앞에 앞에 루우덴 루우덴 힐러 만화 없어요 그냥 푸시 계속 앞라인 계속 푸시 피어스 에곤 에곤 오케이 나이스 글레이브 디스크립 디스크립 나 빠지고 나이스 힐 들어왔고 스틱키 우리꺼 디스틱 디스틱 코 피 얘 잡아 피어스 피 피 피 피 피 야 너 때만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힐러 임 further 티니 임 감사합니다.